참으로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. 자 그럼 이 성스러운 결혼을 하느님... 아 깜빡했네요. 혹시 이 결혼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? 괜한 질문들... 자 그럼 이 성스러운 결혼이 하느님의 축복으로... 아닙니다. 이 결혼 절대 못합니다. 이 사람은 저한테 공개 같은 사람입니다. 아니에요. 난 아니에요. 당신을 사랑합니다. 나도 널 사랑한다. 소상하러 왔습니다. 결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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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!